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이 문화예술계를 아우르는 대규모 조직을 갖추고 서울 적조사에서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문화예술계 전법포교를 이끌 선봉장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탈종교화 시대에 맞이한 급격한 불자 인구 감소.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린 포교 역량 강화의 화두를 풀어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서울 적조사에서 열린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 현판식. 오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될 공식 출범식에 앞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불교가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함께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로 나아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은 김은국, 장미화 등 유명 가수를 비롯해 방송인 엄홍길, 이익선 씨 등 문화예술계를 아우르는 매머드급 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조계종 단스님 20여 명도 지도법사로 참여합니다. 재가자 중심의 협력지원단과 사무국도 꾸려져 160명 정도의 단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할 계획입니다. 동참원은 가수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현판식에 참석하게 된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또 모든 게 불자님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예인 전법단은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사찰 문화 행사에서 소속 단원들을 앞세워 전법 포교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대중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전하는 데 큰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대중들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전법단, 연예인 전법단이 되도록 같이 힘껏 노력을 하려고 많이들 좋은 분들이 강호각지에서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불교가 신앙 공간에서 벗어나 대중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연예인 전법단의 움직임에 종단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임이 잘 운행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포교 전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조계중 연예인 전법단은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들을 불러모아 불교 포교 활성화에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